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아 스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이번주의 마지막 사연 이혜미씨의 사연입니다. 이미 156회의 버그코어 사연을 한번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드리지만 공개방송도 갖고 매일 방송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가난한 취준생 시절에 사연을 쓴 적이 있는 이혜미입니다. 지금은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네요. 세월이 하나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회사에서 고통받는 날들이었어요. 하루가 길다는 건 겁나 행복하거나 아니면 내 불행에 큰 보탬을 한 그런 하루라였다는 뜻이인 겁니다. 하루가 길다는 건. 그런 날이 이어져도 사연감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최근에 더 힘든 일이 생겨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정말 심각하게 군대인 팀으로 전배를 당했습니다. 진짜 현실주간이네요. 하지만 군대 얘기가 아니지만 군대 얘기가 됐어요. 갑자기 가족 같은 팀에 입대한 저는 말로만 듣고 코미디로만 소비되던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는 에어팟을 껴야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긴 봤는데 제가 열심히 안 봐서 확실히. 제가 지금 표정을도 했는데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그 광인이 되는 바람에 상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쭉불쭉 제 이어폰을 낀 귀로 다가와서는 상사 해미님 그거지 광녀 있잖아 광녀 잘한다 이어폰을 껴야 업무가 잘 됩니다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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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 그런가 봐 정말 괜찮아 괜찮아 한쪽만 껴요 괄호 50대의 남자 상사는 매번 성대모사를 합니다. 괄호 그렇군요. 제가 아마추어였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우리 사무실 얼마나 조용한지 문학인만 몰라요. 들어가 보는 생각 왜냐하면 문학인은 들어오면 지가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이 시끄럽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평소에는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웬만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다들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이걸 몰랐는데 저도 이제 SNI 같은 거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런 걸로 십이 터는 상사가 있겠지. 있죠. 저도 좀 본 적이 있고요. 근데 뭐 요즘 회사들도 이럴까 싶기도 해요. 요즘도 워낙 그게 또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좋은 변명이라면 요즘에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히어스루 기능이 있습니다. 히어스루 더 잘 들리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저 같으면 이거 히어스루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요새는 회사를 안 나간 지 오래돼서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히어스가 잘 되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근데 이미 이혜미 씨는 설명을 하셨어요. 심각하게 군대인 가족 같은 팀이라고요. 라고 하며 저를 괴롭히시는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어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파 씨를 들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까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게 맞는 말일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겁나 단순 반복 업무 일 경우에는 남의 이야기에 정신을 파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틀어놓을 땐 언제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앞에 두었을 때 쏙쏙 들어오죠. 설거지엔 요파 씨. 그렇게 한쪽만 요파 씨를 들으며 개기고 있던 어느 날 제 화면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는 메신저 창을 한 번 본 상사는 봐야 돼요 이거? 1차로 집중을 하라며 분노하셨고 작업 속도가 느리자 2차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일인가 하여 눈치껏 운동도 식사도 빼며 야근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느려! 라고 했더니 일을 더 해버리네요. 이런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사는 저녁을 먹고 와서는 내일 해도 괜찮으니 어서 집에 들어가라 하시더군요. 양도 얼마 안 남았다며 그래도 저는 얼마 안 남았으니 하고 가겠다 했으나 끝끝내 온화한 말투로 들어가 하셨습니다. 이런 류의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밤 8시에 이루어진다는 건 진짜 기분 더러운 일일 겁니다. 저는 상사분도 의도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좋게 좋게 봐준다고 하면 제일 최악은 그거죠. 6시쯤에 퇴근 시간이잖아요. 저녁 뭐 먹을까라고 물어보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죠. 저녁 먹고 갈래? 정도까지는 맞죠. 에디터 웃고 있는데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일수록 그게 되게 당연한 어떤 문화? 저녁 안 먹고 가? 굉장히 이상하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순간들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늦게 가는 것도 서러운데 저녁까지 먹고 가라니. 내가 굳이 구내식당에서 너희랑 이걸 먹어야겠니?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컴퍼니 바이 컴퍼니겠죠. 그렇습니다. 이혜위 씨는 확실히 운이 없습니다. 너보죠. 다음날 저는 아침에 미리 단체방의 회사 보건 안전 교육을 듣고 오겠다 적었습니다. 이런 거 들어야 될 거 많죠? 그러나 팀 전체 회의가 끝나는 시간과 교육 시작 시간이 맞물려 조조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의의 끝쯤에 교육을 같이 가는 동료에게 연락하려고 제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상사는 폭발했습니다.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할까요? 조곤조곤한 척 말을 하는 말투의 상사는 상사! 사람들 말하는데 핸드폰을 봐? 아니 아니 지금 폰을 왜 보냐고 왜 왜 어? 아 잘한다 메태드 아니 제가 옛날에 옆에서 말했을걸요? 딱 한 번 지금 폰을 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보다 뭐 한 10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술자리였고 분위기가 좋았어서 뭐라고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가면서 다짐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말 들으면 그땐 때리자. 그게 누구든 그게 누구든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좋게 표현해서 어르신 나쁘게 표현하면 꼰대죠. 예전에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유행어 한 거 있죠. 내 위주로 해! 그렇죠. 사실 그 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손을 본다는 게 나에게 집중을 안 한다. 대박. 그런 게 좀 있죠. 그 양반이 내가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지금 내 나이 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거참. 나. 아이 저 교육 가려고 상사.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내가 일 빨리 끝내야 되는 거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근데 아직도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서 뭐? 교육을 가? 지금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이제 그 요즘 TV 종편에서 많이 해주는 그 일일 드라마 있습니다. 네. 그 무슨 부자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종편에서 팍팍 밀더라고요. 그런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연기가 안 되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연기가 안 되잖아요. 음악이 겁나 웅장합니다. 연기가 안 되잖아요. 화를 내는 걸로 때웁니다. 아 그럼요. 계속 화를 냅니다. 아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약간 그런 드라마들이 일일 드라마에서는 주로 아침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가사 활동을 하는 시간. 맞아요. 그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TV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매체성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뜨개질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러다가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오디오로 딱 집어줍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소리세요? 라고 하면 피아노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면서 여기부터는 화면을 보셔야 합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김치사대에게 나라. 그렇죠. 아주 강렬한 비주얼을 거기서 한번 넣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머님 보실 때입니다. 이렇게 화를 냈어요. 이런 말투로. 순식간에 회의실 분위기는 날카롭고 불편한 공포영화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팀장님이 애써 웃으며 빨리 교육하고 차라리 갔다 와서 욕을 마저들어라. 회의를 끝내주시지 않았다면 욕을 마저 들으라고. 회의를 끝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저보다도 더 얼어붙었던 같은 처지의 젊은 여자분들이 먼저 눈물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육을 갔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던 다른 팀 동료에게 늦은 이유를 말하자. 왜 이런 걸로 혼나는 거냐며. 본인이 같이 가자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왜 착한 사람들만 미안할까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단체메신저에서 제1을 울 것만 같았던 여자분들에게 떠안기는 상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차 싶더군요. 전시 상황에서 쓰이는 그 연대 책임.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연대가 다 책임져라. 라는 소리입니다. 대대급이면 대대책임이죠. 바로 갑자기 제1을 하게 된 분들께 사과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아무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우연히도 거의 모든 팀원이 연차를 썼고 저와 상사 여자분 둘 해서 4명이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맑은 눈에 광렬하며 이어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나. 이어폰을 빼는 걸 원하시면 직설적으로 말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빼요? 한쪽만 껴요? 예? 상사. 아니 한쪽만 끼라고. 역시 이어폰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라데이션 상사의 분노와 함께 야외에서의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먼저 보낸 두 분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배경으로 맑은 날씨에 꽃이 핀 거리에서의 폭언은 의외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제가 상사를 무시하며 본인만 일을 마무리하려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너는 알바 경험이 많아서 힘든 상황이 익숙해서인지 이러저러 세게 말하고 말하고 화내도 듣지 않는 것 같다 하더군요. 이유도 그지같이 되네요. 계급의식을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가상합니다. 일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교육은 왜 꾸역꾸역 가는 거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교육을 안 가면 팀장님이 끌려가십니다. 네. 저는 제가 가해자라는 게 아주 놀라워. 그만 웃음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잘하려 한 건데 미흡해서 너무 죄송하다. 꼭 고치도록 하겠다. 거듭 웃으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핵심인데 다행히 그 일은 없었나 봐요. 여기서 웃으면 웃어?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라데이션. 다행히 그 일은 없었네요. 요파시 청취자로서 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화가 풀린 상사의 질문은 저를 마지막으로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사. 너는 올해 목표가 뭐야? 나. 저는 이 회사를 무사히 다니는 거요. 상사. 응? 그런 게 목표야? 나.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힘내서 다니는데요. 어렵고 힘들지만 노력해서 잘 다니는 겁니다. 상사. 에이, 그럴 리가. 나. 허허. 그날 퇴근길은 또 얼마나 날씨가 좋던지. 며칠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서 슬며시 사원증을 뺐습니다. 엉엉 울며 거리를 걷던 와중에도 요파씨를 절대 포기를 하지. 왜 저희를 끌어들이세요? 아, 슬픈 상상이 들었어요. 이 상사가 저나 문학인보다 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뽀송뽀송한 놈이 말이야. 뭐야, 그게 더 꼰대 같잖아. 전 꼰대. 아까 첫 사연에 내가. 나는 와이어리스 리시버가 있어야 그게 기계라니까. 요파씨를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이어폰 한쪽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사무실에서 요파씨만이 제 떨리는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이거는 상사가 정말 조금 더 급진적이어서 너 그걸 뭐 듣는 거야? 한번 줘봐! 하고 그걸 딱 뽑아서 귀에 꽂았는데 유엠씨가 하하하하! 막 그걸 하고 있으면 그럼 저를 싫어하겠죠. 네, 그럼 진짜 맑은 귀의 강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뭘 듣는 거냐, 얘는. 저를 더 싫어하게 되겠죠. 들려달라고 하면 이 부분을 들려주세요. 야, 이 어린 놈아. 똑바로 해. 사실 저도 지금 숨기고 있지만 만약에 꼰대력을 발휘한다면 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숨겨줍니다. 뭘 숨겨?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다. 오해하고 있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똑같이 팀장 생활을 겪었고 사실은 저는 왕년에 좀 나쁜 삶을 살긴 했어요. 나쁜 삶을 살았다! I've been a bad boy. 아까 제가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한다고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진짜 해본 것처럼? 저에게도 흑역사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사연분이신 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상사를 대상으로 한번 상사위의 상사가 중간관리자를 어떻게 깨는가를 샘플로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회사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질러서는 중간관리자는 잘 깨지지 않아요. 이럴 땐 사극 말투가 있죠. 뭔데? 최과장 이번 주 성과가 아주 괜찮았어. 보기 좋더라고. 다른 팀에 비해서 아주 그냥 크게 차이가 나던데 약간 계속 이죽이죽거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할 줄 아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세상에. 이렇게 비호감을 사기가 되는 일이 아닌데 특별한 잘못 없이. 근데 정말 사람 태워 죽이는 일 같은 거 배워야 되잖아요. 큰 회사에서. 이게 이제 EME씨 앞에도 이런 어드벤처가 펼쳐져 있죠. 이런 게 돼야 되는 상황을 곧만 딱 들이실 텐데. 뭐 진짜 꼰대처럼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저는 저도 그런 상사들하고도 많이 엮이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일 어떤 시기가 편했을까? 같이 일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불쌍해질 때였어요. 저 사람도 저러고 가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때가 되면 저는 좀 그 사람이 나한테 폭언을 하고 이런 게 좀 뭐랄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휴 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그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회사관계에서 좀 처탈한 순간을 갖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나쁜데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요파 씨 여러분 매일 저의 안정제가 되어주셔서 하루 빠짐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에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불쌍한 안사람과 토끼 같은 강아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평일에도 얼마 못 자서 무거운 몸을 일으킬 겁니다. 세상에 모든 불면증 환자와 감정노동자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미드림. 실제 인생 빡센 사람은 남편이셨네요. 여기도 장난 아니겠군요. 네. 감정노동합니다. 제가 또 예전에 인터넷 서점 일할 때 저희는 회사에 콜센터가 같이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분이 한 100분 되시죠. 제가 결혼 때였나? 100분을 모시고 저녁을 한 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정말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이게 스트레스 업무잖아요. 이쪽 업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량들이 되시고 감정노동, 술, 담배 부르죠. 네. 그리고 한 번 마셨다 하면 본인들만 마시지도 않아요. 너 이 자식아 결혼한다면 거의 제 입에다 병을 거꾸로 꽂아 드시는데 그런데 저 정말 되게 성격들도 좋으시고 재미있어서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저는 신입사원 때 그걸 하거든요. 2주간 콜센터에 가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별 꼴을 다 봅니다. 진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자기가 무슨 음반을 샀는데 자기는 숫자 7을 좋아하는데 바코드에 7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환불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녀석은 문제집을 다 푼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환불하겠다고 그러고 홀리해. 네. 그런데 뭐 저기 뭐야. 뭘 하면 팀장 나와. 부장 나와. 애들이 그런 걸 합니다. 고등학생이. 와. 야 정말. 그때 성격 많이 배렸는데. 이애미 씨보다 남편을 더 걱정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특히 게임 회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외부에서 보는 게임 회사의 이미지와 실제 자기가 팀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회사는 진짜 업무 분위기가 팀 바이 팀이에요. 상사 만나면 잘 만나면 완전히 좋은 회사고 이상한 상사 만나면 남들 보기에는 최고의 게임 회사 이런 데도 지옥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더 억울한 거죠. 나의 힘듦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겁니다. 당장 아까 멘트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왜냐하면 어떤 불행은 돈으로 메꾸지 못하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화기애애한 팀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위안이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지금 팀 안에서 이어폰 하나를 꽂고 들으신다면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